김폐현 선수입니다.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장현식 선수입니다. 잡아 당겼는데 타구! 좌익수 쫓아갑니다. 좌익수! 좌익수에게 잡혔습니다. 원아웃됐습니다. 어려운 타구를 정말 잘 펴야 한 선수입니다. 타자가 잘 참아 냈습니다.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모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타자 첫 곱! 1루 성공! 1루 성공! 1루 성공! 지금도 욕심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계정인데 지금 여유 있게 골라내고 있습니다. 오울넷으로 출루합니다. 초곱! 배트를 끌어내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. 2아웃 주장 1로 유기한 카운트에서 투수가 어떻게 승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!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. 양 팀 점수 없습니다. 3회 초로 가겠습니다. 마운드에는 장현식 선수입니다. 장현식 두 번 선수입니다. 초보 보겠습니다. 떴습니다. 입맞은 타구인데요. 두 번 파자 김태현 선수입니다. 파자도 잘 참아 냈어요. 지금도 볼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정말 지금도 좋은 볼입니다. 그래서 승부를 끝냈어야 되는데 상당히 투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포수가 초곱! 또 넣었습니다. 3구 기다립니다. 당긴 타구! 장채근이 처리하면서 3아웃 됐습니다. 잘루 1루! 2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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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루!